안녕하세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우리 고위 학생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지금 여름방학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오늘 제목을 가져온 게요. 아무리 공부해도 빈칸 어려워요. 이거를 주제를 갖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제 개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고1 때요. 정말로 거의 매일 하루 단어 30개씩은 외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습 복습은 좀 웬만큼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 내신 공부도 좀 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고1 내내요. 정말로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학교 내신 말고요. 정말 맨날 60 후반, 70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속이 막 터져 죽겠는 거예요. 난 단어 수거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복습도 조금만 하고, 아주 빡세한 건 아니지만, 복습도 좀 했는데, 왜 학교 내신 시험은 웬만큼 나오는 건 맞는데, 왜 모의고사만 보면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 그 다음에 드는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볼 모의고사, 또 나중에 수능은요. 내가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질문을 내가 풀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 공부하는 게 과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질문 풀 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이런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1학년 내내 거의 고생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12월쯤이었습니다. 1학년 끝날 때쯤에.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영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단어도 외우고요, 해석 공부도 하는데, 제가 문제 풀이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나 빈칸은, 이걸 아무리 공부해도, 이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질문 공부하는데, 제가 맞출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제가, 저는 그때 이제, 말 그대로 맞던 세대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 정말, 귓박말을 하는데 때렸어요, 저한테.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바보 같은 놈아. 영어는 번역과 시험이 아니고 독해력 시험이다. 제가 그 말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저는 겨울방학부터, 여러분보다 한 6개월 정도 빨리 공부한 거죠. 겨울방학 때 공부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뭐냐면, 단어 외우고 해석 공부하는 건, 수능 때까지 하는 거 맞고요. 학교 수업 따라갈 때, 복습하면서 계속 해석 공부를 익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풀이는요, 그게 답이었어요. 번역과 시험이 아닙니다. 독해력 시험입니다. 우리 되게 많이 들었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죠. 아마, 이걸로 고생한 학생들, 제가 고1 때 경험했던 거랑, 지금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단어 수거, 그래 좀 외우고 있고, 내가 학교 공부 복습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원 다니는 사람들, 또 인강 듣는 사람들, 아, 제가 진도 따라가고 있는데, 아, 왜 문제 풀 때는 내가 한 번도 풀지 못할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거 어떡하죠? 이게 답이에요. 단어 외우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석 공부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요, 지문 안에 근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모의고사는, 또 나중에 여러분이 볼 수능은요, 번역과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 해석 역량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독해력이에요. 독해력이 뭐냐, 필자가, 내가 지문 안에 근거를 줬으니,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답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가 꼭 제목이 붙는 게, 다음 빈칸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하다는 게 있나 보여요? 나머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걸 지워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답이 딱 하나가 남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흔히 쓰는 말입니다. 지문 안에 근거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들어봤죠, 여러분들? 글 하나에는 주제가 하나다. 이런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아니, 문제 풀 때 이렇게 학생들이 접근을 안 해요. 제가 고1 때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답이 나온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단어 수거 모르는 게 나온다던가,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는 학생들, 문제 못 풉니다. 둘째, 해석이 좀 된다고 쳐볼게요. 대충은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빈칸 같은 경우에, 선지 두 개 남겨놓고요, 오답을 못 지워요. 자, 무슨 말이냐. 지문 안에 근거 있다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전체한은 해석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일단 해석이 어려우면 일단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둘째, 대충은 뭔 말인지 알아도, 오답을 못 지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 아까 우리 제목 기억나시죠? 아무리 공부해도 빈칸 어려워요. 그거 좀 하나 해결해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글 하나에 있는 주제가 하나인데, 연결어라고 한 장치가, 필자가 나 여기에 주장하는 거 썼으니까 봐줄래요? 라고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난 여기에 주장을 했으니까 봐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 영어는 그리 짧습니다. 지문이 아까워 죽겠는데, 예시를 왜 쓸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뭐가? 예시 앞 문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시가 나오면요, 고민하지 마세요.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예시 앞 문장은 주장 강조예요. 그건 반드시 빈칸에 결정적인 양을 미쳐야 됩니다. 왜? 글 하나에 있는 주제가 하나인지라, 예시가 나왔으면, 예시 앞 문장은 필자가 주장하려고 쓴 거구나. 강조하려고 쓴 거구나. 자, 두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음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다. 너 이제부터 집중해라 이 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령 문제를 풀 때, 내가 그러나 위에가 해석이 너무 어려운 거야. 뭐 단어도 모르겠고, 해석도 어려워. 설령 내가 해석을 못했다고 해도, 그러나가 나왔으면, 위에는 쓰레기 문장입니다. 그러나 문장을, 필자가 주장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연결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필자가 자기 말을 자기가 요약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까닥에, 또는 우리가 이걸 제지인술이라고 하는데,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말해. 예외 없습니다. 100%입니다. 무조건 필자의 주장 강조가 들어간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화라고 하는 장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필자가, 내가 여기에 주장하는 바를 썼으니, 낮은 봐주세요의 장치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연결화가 없어도요, 주장하는 문장을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요. 자, 우리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어나 따라 똑같아요. 주어를 가지고 주장하는 문장을 알 수는 없어요. 뭐, 햄버거는, 메가스터디는, 목적어를 가지고 주장하는 문장 알 수 없습니다. 뭐, 생수를, 볼펜을, 한번 잡으셨나요?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필자의 의견이 들어갔는지를. 자, 뭐냐면 이겁니다. 명령문입니다. 너무너무 셉니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필자의 노골적 주장이 들어간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펠링은 다르지만 의미와 거의 똑같죠. must, should, have, to입니다. 명령문하고 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똑같거든요. 필자의 노골적 주장이 들어간 문장이에요. 또, 또 스펠링은 다르지만 need to 같은 거 해야만 한다고 뭐뭐 할 필요가 있다가 의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거 무조건 필자의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자, 이제 의미는 다르지만 필자가 자기 글에서 저희가 this important, 뭐뭐가 중요합니다. 아니,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중요하다는 말을 쓸까?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필자의 주장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는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꼭 for example이 나오지 않아도 쭉 읽어보니까 예신 거예요. 예시 안 문장은 무조건 주장이고요. 자, 이제 별 좀 쳐드릴게요.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문자 답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니까 글을 쭉 나열을 해도 되는데 독자로 하여금 집중시키는 장치가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물음표 어,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음표가 나오면 물음표에 대한 답은 무조건 주장 강조해요. 자, 마지막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글은요. 실험, 연구, 결과가 무조건 주장입니다. 이거 동사를 보면 알아요. 여기다 별 곱하기 5개 하세요.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글은 무조건 연구 결과다. 그럼 동사가 뭐냐? 예를 들면 연구가 드러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이런 계통이 나오면 무조건 주장입니다. 자, 뭐냐면 영어는 국어하고 달라갖고요. 주제문 찾기가 되게 쉬워요. 다시요. 영어는 번역가 시험이 아니라 독해력 시험이에요. 자, 수능은 또는 모의고사는 그러면 주장하는 문장만 제대로 찾아내으면 오답이 다 지워집니다. 연결을 하던가 동사가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또 이건 뭐 동사는 아니지만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안 문장 뭐 동사는 아니지만 자문하면 자답한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실험이나 연구는 실험이고 결과가 주제다. 그러면 제가 작년도 9월 자, 전국연합평가에 나왔던 빈칸 33번을 가지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올해 9월 1일에 이제 또 전국연합평가 모의고사잖아요. 여러분들 8월달에 공부한 거 7월 8월달에 공부한 내용이 내가 정말로 이 정도까지 공부했다는 알 수 있는 게 바로 학력평가입니다. 그래서 9월 1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작년도 버전 문제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작년 9월입니다. 빈칸 문제를 풀 때는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해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강약을 주셔야 돼요. 주장하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은 만약에 주장하는 문장 아니면 대충 이런 말이 나왔구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주장하는 문장은 두 번 세 번을 봐서라도 요약을 해야 돼요. 그게 답의 근거 문장이거든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느냐. 자 볼게요. 제가 이제 고3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수능 문제 풀 때 빈칸 첫 문장부터 아마추어다. 문장을 묶어봐라. 어디에 내가 강약을 주면서 읽은지 알 수가 있다. 주어 동사만 읽어보면 알아요. 다시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주장문입니다. 또 실험 연구 결과는 주장문이에요. 자 볼게요. 빈칸 뒤에 와 볼게요. 과학자들은 두었다. 놨다. 이게 동사만 보세요. 주어 동사만.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죠. 이거 주장하는 문장 아닙니다. 스토리 전개상 그냥 뭔가 있는 거예요. 길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제거되었다. 주어 동사만 읽으세요.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토리 전개상 뭔가 나온 거예요. 주어 동사만 비디오 테이프로 찍었다가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갑니다. 힘 빼시고요. 주목했다가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죠. 그럼 스토리 전개상 그냥 뭔가 있는 건데 너무 감사한 거야. 뭐가 나오지? 벗. 얘들아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으니까 이제 봐줄래? 라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은 절대 선제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글 하나인 주제가 하나인지라. 그래서 제가 빈칸 문제 풀 때는 위에서부터 읽지 말라고 얘기해요. 주어 동사 묶어놔봐라. 문장을 강약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주장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모라는 것은 그것들이 멈췄다는 것은 잠깐만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이따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따가는 지금은 모른다는 저장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결론은 뭐뭐 잠깐만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글은 뭐라고요? 실험 연구 결과가 지금 볼게요. 최근 연구는 어? 뭐라고요? 연구에 관한 글은요. 실험 연구 결과가 주장문이에요. 주장문을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이에요. 뭐냐면 풀기도 전에요. 내가 어디에 강약을 줘야 될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부터 있는 학생들은요. 특히나 이런 쓰레기 문장 절대로 관계 없는 내용을 집착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를 풀 때는 질문 안에 근거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요건 왜 네모 쳐는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아닌 문장은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대충 이런 말이 나왔구나. 파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는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뼈대만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거가 아닌 문장은 그 다음에 근거 문장은 조금 꼼꼼하게 요약을 하시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최근 연구가 보여준대요. 뭐지? 실험 연구 결과란 말이에요. 글 하나에 있는 주제가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주장문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러면 반드시 얘랑 관계 있어야 되고 얘랑 관계가 있어야 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연구는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개는 빈칸으로 보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볼게요. 근거가 아닌 문장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스토리만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과학자들이 28마리의 개를 어디에 컴퓨터 어떤 모니터 앞에 놨습니다. 자 차단이 된 아 몰라도 돼요 이거 이게 우리말로 어 투명한 거에 반대말 있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막혀있다 이 뜻이에요. 자 투명하지 않은 스크린에 의해서인데 그냥 뭐 빼면 된단 말이야. 근거가 아닌 문장은 대충 스토리안 따라가면 되니까 이거 몰랐다고 오픈 거 아니었다는 얘기에요. 불투명한 이거를 과학자들이 28마리의 개를 하여튼 모니터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 플레이 어떤 녹화한 걸 틀어놨습니다. 개 자 그 인간의 주인과 보호자 또는 모르는 사람의 녹음을 틀어놨습니다. 자 뭐 말을 하는 개 이름을 다섯 번 다섯 번 모를 통해 스피커를 통해 모니터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야. 근거가 아닌 문장은 대충 스토리만 따라가면 돼요. 과학자가 28마리의 개를 모니터 앞에 놨고 그 다음에 보호자와 모르는 사람의 녹음을 한 번 틀어놨습니다. 자 이거 쓰레기 문장이에요. 대충만 따라가면 됩니다. 힘 빼고 읽으세요. 여기서는 마침내 스크린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왜?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도 나오면 언젠가 5호 나오겠죠.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 그 개의 자 그 사람 동반자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개의 주인이나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 그 다음에는 이제 스크린을 제거했대요. 개의 반응은 비디오 탭으로 찍었대요. 다음 장 자연스럽게 개는 주목을 했대요. 뭐에 주목하느냐 소리에 주목을 했는데 자 뭐에 소리 자기 이름의 그 소리에 주목을 했고 자 그 개가 응시를 했대요. 약 6초 뭐 얼굴에 자 스크린 제거 낸 후에 이제 이런 거를 기억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실험하는 내용이구나. 개한테 목소리 들어주고 나서 얼굴 보여주고 하고 뭐 스크린 제거했나 보다. 절대 선제형 안 미친단 말이야. 왜? 쓰레기 문장이니까. 이제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요약한 게 무조건 답의 근거예요. 하지만 개는요 썼대요. 상당히 상당히 꾸며주는 말이 불구합니다. 많은 시간을 응시하는데 개는 시간을 보냈대요. 개가 어디에 응시하는 시간을 보냈느냐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응시하는 시간을 많이 보낸 거예요. 끝. 왜 끝. 이제 해석은 할 건데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겁니다. 자 볼게요. 뭐 한 이후에 개가 들은 이후에 친숙한 목소리 그 주인의 친숙한 목소리를 들은 후에 어이구 우리 주인 목소리인데 들은 후에 이제 요건 기억하지 마세요.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가 뼈대입니다. 개는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더 많이 응시했대요. 대충해요. 주장문 야 연구를 해봤는데 개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응시하는구나. 다음 장 자 됐 뭐뭐라는 것은 개가 멈췄어요. 추가적인 몇 장 뭐 1초 또는 2초 수식어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가 멈칫했다는 건 자 동사본이 나타내다 말해줘다. 하죠.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글은 실험 연구 결과가 무조건 주장이에요. 개가 멈췄습니다. 이건 뭐를 말해주느냐 대디아를 개가 인식하고 있음을 뭐를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걸 그걸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수식어구다 빼고 유학한 게 답의 근거입니다. 연구를 해봤더니요. 개는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더 오래 응시한대요. 이게 뭘 나타내느냐 개가 뭔가 지금 잘못됐다. 우리 주인 목소리는 왜 다른 사람의 얼굴이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대디아다. 자 주어드로 합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개는 형성한다는 것을 자 어떤 모습을 그림을 자기 마음속의 어떠한 모습을 그림을 형성한다는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개는요. 마음속의 어떤 그림 같은 걸 형성한대요. 그리고 자 결론도 대디아예요. 개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결론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해 생각해? 그거에 대해 자 뭐야? 마음속의 그런 모습에 대해 그리고 예측도 한다는 것을 자 이제 수식어구 뭐에 기반하여 그 모습 지금 답 다 나왔어. 여러분 이걸 전체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3 학생들도요 이거 전질문 기억 못해요. 영어는 번역과 시험이라며 독해력 시험인데 우린 이 글의 주제문을 다 알아요. 뭘 다 아느냐 볼게요. 개는요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더 오래 응시합니다. 우리 주인 목소리인데 왜 다른 사람이지? 개는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개는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 같은 거 모습 같은 것도 형성하는 거며 개는 생각도 할 수 있으며 개는 예측도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라가 볼게요. 상상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연구는 보여줘요. 개는 어떻게 보이게요? 자 상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장문 개는 어떻게 보이지? 있는 근거만 적을게 개는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응시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걸로 보인다. 그대로 가져옵니다. 아 개는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응시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구나. 개는 뭘 말해줘요? 개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할 줄 아는 게 개예요. 상상하면 안 돼요. 그대로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주가 똑같이 개니까 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줄 아는 게 개란 말이야. 그럼 개는 자 결론은 뭐야? 개는 마음속에 어떠한 모습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바로 개입니다. 개는요 생각할 수 있는 게 개예요. 개는요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로지 답의 근거예요.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건 무조건 지워야 돼요. 다시 한 번 개는 모르는 사람 얼굴을 더 많이 봅니다. 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줄 아는 게 개입니다. 개는 마음속에 어떠한 모습을 형성하는 게 개이며 개는 생각도 할 수 있으며 개는 예측도 할 수 있는 게 개입니다. 이게 무조건 주장문이고 이게 답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답을 지우면 됩니다. 다시 개는 모르는 사람 얼굴 볼 줄 안다. 개는 뭔가 깨달을 줄도 한다. 생각할 줄도 한다. 마음속에 모습을 그릴 줄도 한다. 그다음에 예측할 수도 있다. 1번 연구는 보여줍니다. 개는 형성한다고 어떤 정신적 이미지를 마음속에 이미지를 사람 얼굴에 이미지 형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는 마음속에 이미지 같은 것도 안 내릴 수 있습니다. 물음표라고 할게요. X라고 말을 못합니다. 확실한 이걸 지울게요. 개는 사람의 감정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다가 나온 적이 없어요. 개는 위험성을 탐지하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근거로만 풀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 얼굴 더 많이 보며 마음속에 이미지 형성할 수 있으며 예측도 할 수 있으며 생각도 할 수 있으면야 아무 관계 없죠. 개는 주인의 습관적 행동을 모방하다가 나온 적이 없죠. 개는 선택적으로 복종합니다. 명령에 복종하다가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답이 뭐예요? 1번입니다. 얼굴 같은 거 보면서 모르는 사람 얼굴 본다며 얼굴 마음속에 모습을 형성한다며 이게 답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들어오자마자 제가 1학년 때 내내요 영어 시험 해석 완벽하게 하는 번역과 시험으로 오해했어요. 시간 안에 문제 못 풀어요. 오로지 문제 풀 땐 답의 근거를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고위 학생들은 이제 9월 1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 여름방학 기간 충분하니까요. 꼭 빈칸 문제 꼼꼼하게 푸시고 그 다음에 어 선생님 저 문제 좀 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좀 더 궁금합니다.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공부방향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 Q&A에 오셔가지고 자기 상황 얘기하면 저희 연구실장들이 보통 24시간 안에 맞는 공법을 설명할 겁니다. 8월이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자 9월 1일까지 문제풀이와 해석공부는 좀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해석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풀이는 별개예요. 답의 근거 찾기 싸움입니다. 독해력 시험이라는 거 9월 1일 날 시험 잘 보시고 다 탄력 받으셔서 고3 때는 정말 원하는 만큼의 성적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9평 9월 보기사 화이팅